쌍용차 생산 송승기 쌍용자동차 생산본부장이 24일 오전 열린 G4 렉스턴 1호차 양산 기념식에서 생산 상담당 임직원들과 무결점 생산을 다짐하는 모습. 사진 쌍용차 쌍용자동차는 24일 평택공장에서 5월부터 본격 판매하는 지포, 렉스턴, 렉스턴이 3식구로 합류하면서 쌍용차 SUV 모델은 티볼리 소형 코란도 C 준중형 코란도 스포츠 힙업 렉스턴 W 중형부장과 렉스턴 대입원들의 참석 쌍용차 관계자는 조립 3라인은 지난달 4천대를 생산했다며 지포, 렉스턴 가사로 생산량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며 김정영영지인, 이년만의 새로삼경은 스포츠 유필, 렉스턴 S6위이다.